서울 창덕궁 도나문 입구에서 원남동 사거리로 이어지는 이 터널. 최근에 만들어진 이 터널 위에 조선왕들이 사용했던 길이 복원됐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경복궁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창덕궁에 머물길 좋아했습니다. 태종이 창덕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창덕궁에서 창경궁에 있는 종묘로 아련을 가기 위한 길이 필요해졌고 이 길, 즉 왕이 종묘사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산책로를 만들면서 그 한 가운데 북신문을 설치했습니다. 1416년, 태종 16년대의 일입니다. 정작 태종 자신은 이 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을 만들어놓고 태종이 이 문을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기록이 없어 아직 모른다고 해요.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의 다른 왕들이 이 북신문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밤삼고의 상이 북신문을 통하여 종묘의 제실로 나아갔다. 동골과 종묘를 잇는 이 북신문 구간은 꽤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홍수 지리상 북한산의 정기가 창덕궁 창경궁을 지나 종묘에 모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인 1932년 4월 22일 일제는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궁궐의 문과 녹지대를 밀어버리고 종묘 관통도로라고 하는 4차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1926년 순종의 죽음 이후 조선총독부가 도시계획의 일부라며 이 사이에 도로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동골과 종묘는 서로 뚝 떨어진 섬이 되었습니다. 옛 문화재를 되찾자며 80년대부터 복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1986년까지 일제가 창경궁을 격화시키려 국 내부에 만든 동물원을 철거하는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복원 중에 도리어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등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이 돼서야 서울시 역사복원 프로젝트로 창경궁 앞 율공로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12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22일 시민들에게 개방된 이 길 많은 시민들이 옛 조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창경궁 종묘 역사복원은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북신문의 위치는 이 동골 도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07년 이후 제작된 동골 도형은 19세기 초 창덕궁과 창경궁을 담은 궁궐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북신문은 성악에서 가장 돌출된 곡장까지 130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축축 단위를 계산하여 북신문의 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상정원 일기에는 정조가 북신문을 들어가면서 신하에게 이 문의 규모가 어떻게 되냐 하니 문의 높이가 12자입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기에 문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은 사료를 보며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복원공사 계획과 다르게 직접 땅을 파보니 예상치 못했던 조선 초기 공궐 담장길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계획일 때 종류와 창경궁을 연결한다는 개념이었는데 담장의 위치가 어딘지 사실은 몰랐어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표로부터 3m 이하에서 담장 유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돌들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전체 담장의 약 30% 정도를 이번 복원공사에 활용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복원공사였지만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궁궐 담장길과 북신문.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거의 80년, 90년 만에 복원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때 있었던 느낌을 잘 살렸구나. 여기 개방됐다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아까 동생이 청설모도 있고 동물도 있는 것 같다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I think one important thing of walls is that there should always be doors and I think it's really nice to have the trees on the left side which are regrowing 아직은 북신문을 통해 창경군과 종료까지 걸어가 보긴 힘듭니다. 창경군과 종료가 관람 방식과 휴무일 인력 배치 등의 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동시 개방이 어렵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울시청과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조만간 해결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관람을 제공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북신문을 열고 왕이 지나갔던 길을 걸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 품으로 돌아온 이 길 오랜 노력으로 되찾게 된 문화재인 만큼 우리도 애정을 가지고 방문해 보자고요. 아 맞다! 길 끝에 담장의 기초가 되는 지대돌을 자세히 보세요. 2022년 이민년의 담장길을 보수했다는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설은 이민년을 글자를 새김도를 넣으면서 오른쪽 조그맣게 2022년이라고 새겨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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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